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상 367조 5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 옆에다가요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만들때 걸치는 조직으로서 탄생되니까 바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됐다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은 몇가지만 만들어줄 수 있냐 두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관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에서 총 이 정비사업은 세가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주관경개선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는다 그랬고요 재개발사업 조합을 만든다 재건축사업 조합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조합 하면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건축정비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조합은 누가 어떠든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가 그리고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그리고 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있는가 바로 조합 전체 성원의 조직인 조합총회는 반드시 돼요 조합총회가 조합안건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국이니까 반드시 두고요 그 다음에 조합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나가도록 하는 기구로서 바로 대원회를 두게 되는데요 이 토지등소자 조합원 수가 100명의 사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회를 반드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이끌어 가려면 조합원 중에서 바로 일꾼들을 뽑아야 되겠죠 일꾼들을 임원이라 합니다 임원은 감토가 세 가지였습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 조합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업무 분장을 해서 일처리를 하는 이사 그리고 해계를 감사해서 이 임원의 감토는 세 가지가 있다 조합장 이사 그 다음에 감사가 있다 이렇게 좀 먼저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합의 일꾼이니까 문제아들은 일꾼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아들은 어떠하면 또 문제아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가 임원의 결격사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에 바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하게 되는데 꼭 구성해야 되냐? 아니다 외주로 이 시장군수 등이 그 재개발인이 재건 추산이 이걸 지원하게 되면 바로 그걸 공공지원사업이라 하는데요 그때는 시장군수 지원을 받아서 토지동원소자가 직접 추진을 구성하지 않고 지네들이 조합 설립을 하게 한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장군수한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아가지고 30인에 설립 등 끼치고 조합 설립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추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구성하지만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회가 구성이 되어졌다면 바로 추진회 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업무 대응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될 때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군수한테 간다 시장군수 등한테 가서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서가 들어갈 건데 인가 신청서에 있다는 바로 이의 당사자인 바로 그 조합원의 주의를 갖게 될 사람들이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동원소자가 되겠는데요 토지동원소자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얼마의 동의를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지를 보면서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해서 이 조합은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설립을 해서 시행자로서 탄생되는가 설립 절차를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졌다 이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때 이 안에 토지동원소자가 있다 이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사업장이다 그럴 때 조합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때 조합을 만들게 되는 경우 이 정비를 턱 지정시했다 그러면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로부터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는 이네들이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라고 보는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 설립 추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구성은 언제 하느냐 바로 이렇게 정비구역을 정고시한 후에 합니다 구성에서 나갈 때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 바로 가반수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이 추진으로서 인정을 해주라라고 해요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바로 토지동소자 그 중에서 누군가 내가 위원장 해먹고 누가 위원이 된다라고 명단 작성해서 인해당한테 동의받습니다 그때 가반수의 동의를 받고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추진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5명 이상은 5명 이상은 위원으로 구성을 해요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를 합법적인 취로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승인을 신청합니다 승인을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시장군수한테 가요 승인청을 우리 법에서는 이 구역 지정공시로부터 늦어도 2년에 해라 이렇게 되었어요 만약 2년에 승인청을 하려면 이 구역 해제 주제 들어가죠 승인청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승인 떨어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취내가 되는 거죠 취내 구성됩니다 그래 이제 추진의 측에서 위원장 있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데 이 기간은 바로 승인 떨어지고 나서 이것도 2년에 조합 설립 취내 구성에 따른 승인 떨어졌다 그러면 그날부터 2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요 신청할 때 누구한테 가냐 신청서 들고 요 바로 관할 시장군수한테 갑니다 시장군수들한테 그래 이제 시장군수들한테 갈 때 이 설립 인가 신청서만 들고 가면 되냐 노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 소자 동의들과 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 자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 만들려고 한다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지금 처음 만들어온다 그때 재개발 사업차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됐다는요 자 여기에 있는 토지동 소자 있잖아요 이 토지동 소유자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이 토지면적 저 안에 토지면적 그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들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의서 맞춰서 인가 신청했다 그러면 오케이 설립 요건 맞췄으니까 뭐 정관 작성해서 내고요 사업비 얼마 들어간다 이런 걸 준비해서 내는데 그건 통과하고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설립 인가 신청했다면 요건 구비했다 해서 설립 인가 더 받았다 합시다 이 설립 인가는 바로 이 조합 설립 행위라고 하는 합동적 법률에 대하여 이네들이 보충적으로 인가를 내줌으로써 마침내 그 불안전했던 조합 설립 행위라는 법률이 완전하게 유효케 하는 그런 보충적 행위로써 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가 받으면 이 조합 설립은 유효해서 오케이 조합 설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완전하게 상립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이렇게 성립되어서 나오려면 성립입니다 성립 성립이 되려면 조합이 무엇을 해야 되냐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주된 사무소 소지에 가서 대표자가 법인 인기를 쳐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만 등기를 해야만 바로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법인격이 부여되어서 조합으로써 성립됩니다 그러면 법인격이 부여되었으니까 관리의 주체 일정이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관리의 주체는 자현인과 법인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합은 법인으로써 마침내 성립되니까 이제 이 친구는 조합은 관리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이름하에 모든 법률관계를 형상에 나갈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되게 되면 이렇게 재개발사업시행자 재건축사업시행자가 된 말이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이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굴까 이거 조합원 조합원은 누굴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조합원은 누가 될까 자격자가 누굴까 이거 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동의를 한 자도 있고 안 한 자도 있을 건데 이런 절차가 거쳐서 조합이 성립되면요 저 재개발하겠다라는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구소재가 있죠 재개발의 경우는요 저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동구소재가 다 되는 겁니다 토지동구소재가 다 된다 그 말은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소재, 건축물소재, 지상공재가 다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의무조로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재건축사업을 하겠다 해서 설립인관계를 신청할 때는 이렇게 재건축사업을 하게 하여 정비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주택단지를 하고요 여기는 주택단지가 아니에요 그래 주택단지고 여기는 아닌 지역까지 해서 재건축하고자 이렇게 정비구이 딱 증거됐어요 그랬을 때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자들로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자들로 동의를 받아서 내야 설립인관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주택단지 안에 그 공동택이 10동이 다 같이 합시다 한 동, 두 동, 세 동 해가지고요 그때 이 안에 있는 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네들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했던 거 쭉 체크하면서 가가지고 그 파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죠 367표에 보면은 일단 조합 설립 추진회에서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실 거 1번에서 토이동호소자의 가반수 동의받아가여 추진회 구성 승인은 시장군수한테 받아라 유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유원을 구성해라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토이동호소자 아까 추진회 구성할 때 동의했던 토이동호소자 있죠 이네들은 바로 이런 절차구실 조합이 성립이 되어서 나오면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 간주한다는 거 그러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등 추진회 바로 반대 의사 표시를 했던 그 자는 바로 동의한 걸로 보지 않고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읽어두셔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공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봐두시고 아까 했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의 1번 이 추진회 업무대용을 꼭 읽어두세요 이렇게 추진회가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추진회가 탄생됐다 그러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것도 읽어두셔야 돼요 추진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 정합적 선정 2.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사업 시행서 작성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토이동 소재한테 도움에서 제출한 접수 그 다음에 창지표 개최 정관 초안 작성 이 정도를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추진회 측에서 정비사업 경합처를 선정할 수 있다 했는데 언제 선정을 하면 되느냐 추진회 승인 떨어지고 나서 합법적인 추진으로서 인정받고 난 후에 경쟁입찰 수익계약방법으로 이 업자를 선정하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셔서 창입촌 개최 하나 있죠 창입촌의 개최는 통과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369페이지 가로 3번 저직과 운영해서 동그라미 1번만 꼭 읽어두시죠 추진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때에 그 말이죠 추진위원회를 대표는 추진위원장 한 명 꼭 두고 감사도 된다 추진위원장 한 명 감사도 되는데 여기는 이사는 둘 필요 없죠 이사는 없습니다 법인일 때 이사가 나오니까 이건 법인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장 한 명 감사도 된다 이거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쭉 내려가면 마지막에 가로 2번에 추진위원회 운영해가지고요 이 추진위원회는 바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하고 이 안에 있는 토이동호소자 있죠 이 토이동호소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추진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게 되면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임대료도 나갈 것이고 또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직원 고용했다면 월급도 줘서 일을 시켜야 될 겁니다 감사에게도 때로는 수고료 주게 되겠죠 이런 돈은 누가 냈냐 이 토이동호소자가 추진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돈 내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이동호소자는 돈을 내야 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넘어서 가로 4번에 1번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추진회가 구성돼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무는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게 되면 조합에서 다 포괄승계에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이 조합 측에서 추진회 측에서 업무와 관해서 얻었던 권리무가 있다면 그걸 포괄승계에서 책임을 지으니까 서류 다 넘겨줘야 되겠죠 서류를 언제까지 다 넘겨주느냐 해계정보 같은 것을 이렇게 추진회 측에서 설립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 딱 떨어졌다면 이 조합 설립등기 30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인에 다 서류를 넘겨줘라 이쪽으로 넘겨줬다 합시다 30일 이내에 넘겨주면 바로 포괄승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조합 밑에 보면 가로 1번에 이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니자 그러면 이네들이죠 여기 토지동호소자는 그네들 아니잖아요 그네들이 이렇게 재개발이니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동호소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야 시행자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하여한다 그것도 체크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상이구나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의 경우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내들이 직접 시행자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토지동호소자가 직접 시행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 자격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겠다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이게 적용되냐 이게 중에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에다 체크하고 토지동호소자가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냐다 지워버리고 그러다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써놔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법적성 기회에서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뭐까지 해야 성립된다고 씁니까 밑에 줄 등께하는 때 성립한다 중에 성립하면 법이 된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이로 한다 설립인과 받은 날부터 30분에 주된 사무소소지와서 등께하는 때 성립한다 꼭 아시고 2번 이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이렇게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꼭 써가지고 다른 조합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명칭을 꼭 문자로 써야 돼요 3번 이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다 줄 거야 이 법은 도심의 주강령 정비법이죠 이 조합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조합에 관한 규정들 지금 정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규정돼 있어 그래서 이 조합에 대해서는 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는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이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갖다 적용되냐 민법에 이 사단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법인은 법인데 어떤 성격을 갖는 법이냐 바로 사단법인의 성격을 돼요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람의 결사처에 민격이 부여돼서 바로 법인이 되었으니까 법인이 되었으니까 법이 되었으니까 사단법이라고 그래요 재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관하여 이 법이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갖다 적용하면 된가 갖다 적용한다 이걸 주은용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이지 재단법인 조합하면 틀립니다 민법에는 사단법인 규정이 있고 재단법인 규정이 있고 조합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무슨 규정을 주우냐 하는가 사단법인 그 다음에 가로 3번째 이걸 체크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 1번 재개발 사업 추진회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토요동호수자 직접 소합세를 민가 신청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때 얼마의 동의사업이 필요한 이거 어마어마한 중요표 토지동호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후 2분의 3은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서 시정호수한테 인급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중요표 넣고 이제 재건축 보겠습니다 재건축 경우는 이렇게 주택단지 아니냐 주택단지가 아니냐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까지 동시에 묶어버려요 그래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조합설비인가 신청을 하려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자들을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안쪽에 있는 자들을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동의 요건이 얼마나 되냐 이거 철저하게 머리에다 둬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재건축사부 추진위원회 가로 건너떠서 만약 추진회 구성되지 않으면 토요동호수자 직접 설비인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이 조합을 설립하려 할 때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이 있다 공동택이 2월동이 있다면 한 동, 두 동, 세 동 이걸 각 동배라고 합니다 각 동별 가로 안에 신경 쓰지 말고 각 동별 101동에 구분소자가 100명이 있다 똑같이 2월동으로 주택단지 안에 2월동이 있는데 각각 동마다 구분소자가 100명씩 돼 있다 그러면 각각 동마다 구분소자 얼마의 동의로 받아야 되냐 가반수 가반수 뜻 알죠 구분소자가 101동에 100명이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받아라 100명 중 가반수는 반수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51명 50명은 안 돼요 그래서 가반수 동의받고 가로는 건너대요 와자 동합제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아까 2월동이면 천세대가 있겠죠 그래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자는 얼마의 동의받아냐 4분의 3 및 토지면적에 얼마 이상에 해당한 토지소자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 신청서가 들어가야 인가를 받을 때마다 하냐 4343 둘 다 전체는 4343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가 안 지역이 포함된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부기다 하면 주택단지가 안 지역에 그 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얼마의 동의받아냐 여기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가 있다면 그네들은 얼마입니까 3분의 2입니까 4분의 3입니까 그걸 잘 봐주셔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는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그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된다 여기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여러 번 출제됐고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이렇게 설립인가 신청을 넣어가지고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고 나서 인가 받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변경될 때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 내용을 가로 3번을 통해서 좀 체크할 게 있는데요 변경인가 해가지고 설립된 조합이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가지고 시장원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칙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서 시장원사한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다음에 그 각호 1번부터 기업부터 비업까지 있잖아요 이런 경매한 상을 변경할 때는 총회의 의결도 거칠 필요 없이 시장원사한테 그냥 신고하고 변경이 가능하구나 어떤 것이냐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디귿 하나만 봐두세요 디귿 토지 또는 건축으로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권에 대해서 변경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는 바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고 시장원사한테 그냥 변경 신고하면 끝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5번 토지동소자 아까 이 토지동소자 등이 바로 동의서를 준다 동의서 동의서 이렇게 그때 동의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동소자의 동의 방법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서면 동의서 내라 이렇게 나와요 서면 동의서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쭉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뜨뜨뜨뜨뜨뜨려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다섯째 줄 끝에 보면 서면 동의서 거기다 딱 내묻혀요 그래서 이 동의는 동의서가 있을게 동의서라는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서식 그래 서면 동의라고 서면 동의서 만들어서 동의서 되지 입으로 동의한다 전화로 동의한다 이게 안된단 말이에요 서면 동의라 그래 서면 동의의 형식을 한다 이 정도만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동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의서가 있는데 그걸 내야 된다 그 동의서 서식이 있다 거기서 동의했다는 의사표소에서 내면 된다 이걸 서면 동의를 하지요 구도 동의는 안됩니다 구도 입으로 하는 건 안돼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러면 서면 동의서 어떻게 만드냐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정하는 방법 따라 거민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거민받지 아니한 서면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구나 이렇게 받으세요 보시면 4번 처리의 시기를 좀 체크합시다 이 동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점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 오른쪽에 기역과 니은 있는데요 여러분이 동의를 처리하고 싶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조합셀입 추진을 구성할 때 여러분은 찬성파로서 동의서 주었습니다 동의서 주었는데 이 동의를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 동의서 첨부해서 시장 군수한테 승인신청을 하기 전까지 그때는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의서 첨부해서 승인신청서가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들어간 후에는 처리 못한다는 것 또 이렇게 조합셀입인가 신청한다 할 때 동의서 줬는데요 동의를 또 처리하고 싶어 그때는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신청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처리 못합니다 자 기억이 그거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다흐무 동의 밑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조합설비에 대한 동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조합설비에 대한 동의는 또 어떤 시기까지는 체리가 가능하고 그 시기 지나면 안 되는가 바로 최초로 오늘 동의했다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체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설령 설립인가 신청이 한참 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동의서 줬다 그러면 체리하고 싶을 때는 30일이 해야 돼요 30일이 지나면 체리의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설비에 대한 동의 바로 내가 동의서 줬는데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버렸다 그때는 아까 체리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3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했버렸네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면 그 위에는 처리를 못한다는 거 거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처리를 했다면 처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5번의 내용이 또 한 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그 시점이 나아있죠 이 동의를 처리하거나 반대의 의사필을 하려는 토지동의 소자는 어떻게 여러분이 바로 동의를 처리한다 가정해 봐요 자 미안해요 이 동의를 처리한다 그럴 때는 동의 처리에서 작성해가지고 바로 내용 증명시로 보냅니다 우체국 가서요 우체국 가서 보내는데 이 4장을 만들어요 똑같이 동의 처리에서 4장을 만들어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요 그래서 우체국에다 내용 증명으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접속해서 도장 개인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보낼 때 어디다 어디다 보냈냐면 동의의 상대방한테 하나 보냈고요 그리고 동의의 상대방은 그 동의에서 들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 시장군수 같은 인간권자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승인권자 이런 동의의 그 상대방은 그 동의에서 들고 이네들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처리하고 싶어요 그때 바로 그 철에서는 동의의 철에서는 바로 동의의 상대방한테도 하나 보내게 하고요 시장군수한테도 하나 발송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하나 보관하고 내가 또 접수를 시켰다면 나한테도 하나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을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발송했다 합시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시로 발송하면 그 발송한 날에 효율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동의의 상대방의 도달한테 하고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철에서 접수했다면 내가 접수했다고 동의의 상대방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철에서 내가 접수했다라는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의 통제한테 하고 동의의 상대방에게 그 동의의 철에서가 도달한 듯 중 빠른 때 그 철의 흐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 내용이 5번에 나옵니다 5번에 보면 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의동국 소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등이 그 동의의 철에서의 바로 지장 날인하고 그런 걸 읽어보시고 자필 성명을 적은 후 어찌고저찍 썼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서 내용 증명 방법으로 발송을 한다 받으시고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이 철에서의 동의의 철에서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의 철에서의 접수된 사실을 통제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동의의 철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이 동의의 철에서의 동의의 상대방에게 그것도 줄 거예요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 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의 철에서의 접수된 사실을 통제한 때에 중 그 다음에 줄 겁니다 빠른 때의 초월이 발생한다 그것 그게 포인트니까 그걸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그래도 하나 더 체크할까요 313페이지 이제 금방 그러면 이런 이 재개발할 때 토지동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 토지소자 동의에서 받아라 그랬는데 이때 이 동의자수 계산할 때 이 토지동소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봅시다 6번이 나옵니다 토지동소자의 동의자수 산정하고 해소 그거 보면 박사안의 1.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다음 강목의 기준에 의학과 해소가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동소자로 산정할까 이 정도 하나 보시고요 원칙입니다 나번 보겠는데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소자와 해당 토지지상권자를 대표하는 그 한 명을 토지동소자로 산정할 것 그 다음에 4번 4번이나 다번 한 사람이 그 사업장 안에 다수의 필지 토이라든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필지수 건축물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토지동소자를 계산한 한 명으로만 계산하고 끝낸다는 것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동소자로 산정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3번은 좀 읽어주세요 추인의 굴송 조합설비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동 건축물을 취소한 자는 추인의 굴송 조합설비에 동의한 것을 간주한다는 것 그 정도를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내용을 보겠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조합이 승인되면 그 밑에 보면 정비사업조합원은 토지동소유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로 안에 보면 재건축사업원 경우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합설비 인가 받고 등기 해가지고 조합이 승인되면 그 조합이 재개발사업조합이었다 그러면 아까 동의를 했던 여기요 동의를 했던 조합설비 인가 신약에 동의했던 반대했던 불만하고 여기 정비구에 안에 있는 토지동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강의로 다 적용된다는 것 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부로 그 주택 같은 것을 분양받아 갈 수 있지만 사뿐하고 토지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돼서 분양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어떠냐 아까 재건축사업할 때 동의한 자였었죠 토지동소유로서 동의한 자였는데 동의한 자만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이 되고 반대판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 뭐 지상권자 당연히 조합원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원 만들었을 때는 아까 그네들은 조합원이 되지 못해요 조합원이 되지 못한 자들 것은 조합 측에서 매도청구에서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가로 2번을 볼까요 2번을 보면 조합원을 구치 이전해 가지고요 이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줄 거에요 조합설비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조합설비 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리첨객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동암이 증애동암이 매매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증인은 공짜로 주는 거죠 이 매매가 됐든 증애든 이렇게 양수를 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중요해요 언제 위해 이렇게 매매가 됐든 증애든 양수 한 잔은 조합원지를 인정 못 받았냐 바로 추기 과일지구에서 재건축사업할 때 조합설비 인가를 받은 후 투기 과일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관리첨은 인가가 떨어진 후 바로 그 대상 물건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양수 받은 자는 당연히 조합원지를 계속 인정해주냐 바로 상속 조그마한 글씨 있죠 이원 이건 투기 목적이 없다고 보는 거죠 상속과 이원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양수 받은 자는 설령 투기 과일지구에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으니까 조합원지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이 정도를 보시고 다음에는 통과 376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2번을 보면 시행자는 아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들과 토지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정당한 보상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공짜로 압류하고 내주신 거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재개발할 때 재건 사업할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자들은 그 정비 사업할 때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건축물 그 밖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해서 줍니다 자 가로 4번 정비 사업조합의 임원 아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만들면 임원인 감투 3개 있다고 그랬죠 조합장 이사감사 자 임원이 3개 있는데 임원은 꼭 둡니다 자 조합원 다음 갖고 하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꼭 둬야 됩니다 어떤 자들을 조합장으로서 둬야 되는가 박사는 들어보니까 거주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뽑는다 이게 선임이거든요 조합장 뽑는다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정비구역 위치장 건축물 토지 이런 것들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재건축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도를 함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합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장 나설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임되면 바로 그 사업장에서 빠져나지 말고 선임이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업하고 있는 자는 계속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 2번도 잘 나오는데요 이때 조합의 임원진인 이사수는 어떻게 되냐 조합장 한 명만 두는데 이사는 바로 세 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명 이상은 여러분 밑에 보면 토이동 소자가 백 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사수를 다섯 명이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세 명 이상을 둬도 되냐 역으로 해석하면 돼요 토이동 소자가 백 명 이하인 사업장은 이사수를 세 명 이상으로 세 명 이상을 둬도 되고 토이동 소자가 백 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일 때는 이사수가 다섯 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감사수는 한 명에서 세 명이아로 두면 끝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줄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의 임기는 3년이 원칙이죠 3년의 번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는데 연임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이런 조합장 이사감사 임원의 선출방법은 뭘로 정하느냐 정관이다 그 중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바로 이 가로 4번 임원의 직무가 나옵니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조합사무총괄 총회 대원의 의장이 되신다 그리고 2번 중요합니다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니까 대원의 직책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대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는 것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 되니까 대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는 이사와 감사는요 대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알았어요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시니까 당연히 바로 대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잘 나오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조합장 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 자기가 조합의 대표자니까 조합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동해야 되겠죠 이사도요 이 조합장과 같이 조합 업무를 분장해서 조합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이사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위해서 조합이익을 위하여 적극 행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자기들이 또 자기 결제한다 조합하고 그러면 자기익을 우선시 해버리고 조합이익을 해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이 조합장이사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받으십시오 그리고 4번 이 조합장이사 감사하라는 자들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합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 금지 5번 1번 결격사유 어떠한 자는 조합원의 주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이사 감사 이런 임원 선처할 때 출마 못하느냐 임원 자격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로써 바로 출마 못하느냐 바로 약조로 이 조합운중에서도 미PP 파금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바로 갖게 되면 조합장이사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조합운중에서도 미성년자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이 피한여후견 이네들은 민법상 제한능력자니까 단독으로 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될 수 없고요 파산으로써 복권되지 않냐 한 자 복권되지 않냐 한 자 될 수 없고요 금고일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민내되나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될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고요 또 금고일상 집행위에 선고받고 집행위에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될 수 없고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벌금 정비법입니다 정비법 이 법은 정비법이에요 정비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던 자로써 100만원이니까 10이 보이네요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 그 수치도 끝까지 머리따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야나 했죠 이네들 결격사유자 잘 받으세요 자 기억 니흔 디글 미흠 이네들은 정비법상 조화분이 될 수 없다고 틀리고 바로 조화분후 자격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조합장이사 감사가 될 수 없는 자다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 2번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바로 퇴임처리 됩니다 이때 이제 단사가 중요한데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하는 이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금틀리고 잃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조합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자 쭉 내려가셨어요 6번을 보겠는데요 6번도 통과해도 되겠고요 379페이지 총회 후 서집에서 1번만 받으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합에는 반드시 총회를 둡니다 총회는 그 조합원 조합원 할 때 조자 앞에는 모든 조합원이에요 모든 조합으로 구성된 전체 최고의 교육인 총회는 반드시 조합이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보면 이런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서집할 수도 있고요 조합은 5분의 1상의 그런 요구로 조합장이 서집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원의 3분의 1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서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안에 보면 이 전관은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하는 상을 병행하게 한 총회의 경우는 얼마 이상의 요구가 들으면 바로 조합장이 총회를 결제할 수 있냐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4번을 한번 기출 한번 봤는데요 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바로 주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그랬죠 소집을 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7일 동안 해임 목적 안건 일시 장소와 서면 의격권의 행사 기간 장소 등 서면 의격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제해야 한다 받으십시오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줘야 되냐 7일 전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총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사항이 엄청 많죠 기억부터 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총회에 열어서 의결하는데요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고 통과하고요 쭉쭉 넘어가시면 380페이지 동그라미 니은이 볼 겁니다 이 조합총회를 열어가지고 안건을 의결한다 그럴 때는요 의결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를 보십시오 창립총회 이 창립총회 아주 중요합니다 조합 정관을 확장하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뽑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창립총회는 아주 중요하다 또 이 조합에서 사업할 때 사업시행에서 이 사업시행에서는 건축으로 배치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안건입니다 사업시행에서 작성 변경 의결한다 관리첨계획은 분양받게 된 자들은 분양비지도가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계획서에요 관리첨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정비사업비는 이 조합원들이 냈던 돈 가지고 쓰지 않겠습니까 정비사업비의 사업변경 이런 것들을 위한 개최되는 그런 총회가 있다면 그 총회에 조합은 얼마가 직접 출석을 해야 총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냐 10%가 아니라 그것은 20% 이상이다 꼭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81편에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은 볼 게 없고요 제일 밑에 줄 괄호 2번 정관 변경 나있죠 정관 변경에서 단서만 받으세요 정관 조합원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 개최해서 정관에 포함된 내용 중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의 위치 면적 조합원 비용 부담 해계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선정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이런 것들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얼마의 찬성으로 총회에 열어서 의결하느냐 바로 3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정산태 1번의 변경을 받아야 확정된다 7번 1번 1번 만 받으십시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도와야한다 한다로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밑에 있죠 밑에 정관변경 박스 속에 정관변경 자규모 차입 그 방법이율 상환 방법 그리고 의회사항으로 정한 사항 예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 및 선정변경 정비사업 전문합자 선정변경 조합 임원으로 선임해임 대원 선임해임 그리고 바로 사업시행에서 작성 관리청객 수립 조합업 합병 해산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업 해산 취해 여기까지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1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10번까지 때로는 12번까지죠 12번까지 사항은 대원에서는 절대 관한 대응에서 의결할 수 없고 여러분들 공부할 좋게요 1번부터 12번까지 묶어쳐가지고 이 안건은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안건은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이 12가지 안건은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의 권한 대응기인 대원에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아까 그 10번에 있죠 가로안에 이 정비사업이 다 완료돼가지고 조합을 해산한다 해산은 이 청산문제가 다 해결될 때 해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조합총회에 여러가지 의결할 필요 없다 대원에서 의결해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시험이 잘 나옵니다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 그러면 이사하고 감사하죠 이사와 감사는 아까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하게 중요표해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주민대표가 나오죠 이 주민대표도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요 이 주민대표는 이런 겁니다 원래 이 토이동호소자가 이 조합 만들어가지고 이런 재개발 재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재개발사업을 토이동호소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에 바로 조합에게 문제가 있다 토이동호소자한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시장군수 등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또 사업신기로 지정해서 보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이네들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서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분양은 누가 받아갈까요 분양은 바로 여기 있는 토이동호소자가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네들이 바로 이 당사자인데 그때 이 공적주택공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이 토이동호소자가 한 명 한 명 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의견을 치자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이네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대표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법에서 요구합니다 그 기구를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대표라고 해요 이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게 되는 시점은 이 정비구역 지정호시에 구성하고 구성할 때는 토지동호소자의 가반수를 통해 얻어서 바로 시장군수한테 승인시켜서 승인받으면 돼요 이때 이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는 구성원 수가 몇 명 이상이 되냐 5명에서 25명으로 잘라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주민대표는 여기에 이 토지동호 대표 기구가 돼요 이때 이 주민대표 측에서 이 공적주인 이네들이 사업식으로서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나가는데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판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 주민대표라는 기구는 토지동호소자의 대표기구인데 이 토지동호소자 속에는 이 안에 있는 정부 안에 있는 토지호소자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토지호소자 건축물사 지상권이라고 말하고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사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바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네 그러면 이 세입자들은 이 자들이 사업을 하고자 시행규정을 정할 때 물사표시 자기 대표가 주민대표가 아니니까 자기들은 세입자든 세입자 나름대로 이네들이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해 나가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민대표에서 1번 토지동호소자가 시장구소 또는 토지주동사 등 사업시행을 원해서 토지동호소자가 재개발 정수할 때 시장구소 또는 토지주동사 등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구소 유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나가라 이런 주민대표회는 토지동사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구소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주민대표가 된다 2번 이런 주민대표회 그리고 세입자는 이 사업시행자 이네들이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가 바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 박스 안에 있는 것 철거 이주 세입자 대거 보상 세입자 주거 이전 보상 사업비 부담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임대택 공급 입주 자격 이런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구나 제시가 있게 되면 적극 반영하도 노력해준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남의 통과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385페이지 제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